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얼마 전에 걸그룹 출신의 유리씨와 최민환씨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이돌 부부로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놀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실 오은영 박사님의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 부부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금쪽 상담소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진 이 부부의 모습은 직접 찾으셔서 보면 되니 그거는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을 저의 관점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부의 이혼은 아내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채워야 할 정서적 결핍을 남편과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들로부터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투사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과거로부터 내 안에 쌓여있던 내면의 것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현재의 상대에게 자꾸 덮어 씌우고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서 재현하고 해결하려는 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를 싫어한다고 외치지만 나중에는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학대받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금쪽 상담소 방송을 보면 유리는 성격이 예민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무의식에서 그 상처를 크게 담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결핍, 그에 따라 생긴 소망과 욕구를 자꾸 주변 사람에게 투사해서 자녀 교육에 열중하고 남편을 고생시키고 남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보여요. 문제는 이런 투사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결국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덮어 씌워진 투사가 벗겨지고 상대방이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와 실망, 온갖 나쁜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결국은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성애에 대해서 결핍과 상처가 있는 남자가 자꾸 연애와 결혼을 자주 반복하는 경향도 이런 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케이스가 한국에서 소수인지 보기 쉬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이라는 정서가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서양에서처럼 여성이 가진 사회적 권리와 불평등성 등과 같은 제도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심층의 감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억울함, 피해의식이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 더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는 좋은 여자,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한의 정서와 피해의식이 탑재되어 있는 한국 여성보다는 외국 여성,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내면적인 문제는 남녀 모두 각자 정신 차리고 스스로 깨어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 상위 위주로 문화가 굳어버린 한국에서 여자들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여성들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상담 치료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여섯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남편의 부모님 두 분, 아내의 부모님 두 분 다 합쳐서 여섯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고 이 여섯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사실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림을 느낀다든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무의식의 영역, 내가 살아오면서 내 부모로부터 학습받은 것들, 또 부모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와 상처, 결핍,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짝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많을 경우에 이런 무의식적인 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죠. 이 사연자분이 했던 말처럼 반복 강박이라는 게 있고 내가 겪었던 불행한 상황, 그런 부모님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다시 그 예전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심리학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엄마로부터 상처가 큰 경우에 특히 내가 여자를 선택할 때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과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빠로부터 뭔가 상처를 받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것 같은 다른 성향의 남자를 배우자로 찾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너무 무의식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그게 나의 심리적인 문제인데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더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결혼 전에 꼭 되돌아 봐야 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부모님 두 분께서 어떤 사이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결혼하고 나서 막상 내 부모님처럼 행동하고 그런 부부관계를 다시 재현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어떤 상처가 있는지 결핍감이 심한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또 나는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완전히 성찰을 끝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이성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순서가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 생활에서 좀 그런 기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안정되어 가는 부부들도 주변에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결혼 전에 이런 심리적인 작업들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게 사실은 두 번째 부모를 만나는 거잖아요. 나의 첫 번째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부모인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잘 맞고 또 내가 두 번째 부모처럼 잘 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